자, 우리 러블리즈의 리더입니다. 먼저 정면 포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입니다. 오른쪽으로도 포즈 돌려보겠습니다. 포즈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으로 가볼까요?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avv. 뭔가 초사랑이 아련하며 표현할 수 있는 포즈가 있을까요? 소울양, 포 antibiotics 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초사랑이 생각나는 포즈, 어렵죠? 포즈 갑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avv. 제 초사랑 생각이 많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여러가지 생각을 하셨고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3초씩만 포즈 해주세요. 생각하는 버즈에 하나, 둘, 셋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리더 베이비 소울향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앞으로 출근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우리 지혜향입니다 지혜향 들어와주세요 자, 과연 오늘 또 포토타임에는 우리 지혜향의 매력 얼마나 또 많이 보여줄 수 있을지 부담 가지 마시고요 출근길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 5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왼쪽 가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혜향 혹시 첫사랑 생각나는 포즈 있을까요? 네, 부탁드릴까요? 아, 네 갑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첫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향 인사드리고 자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귀를 한쪽으로 예쁘게 남깁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왼쪽 가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첫사랑이 생각나는 듯한 포즈 아련함을 넘은 우리 지수향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눈빛으로 네, 어우, 카드가 이렇게 잘해졌습니다 3, 2, 1 자, 우리 지수향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즐거운 길을 준비하는 자 미주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시죠 자, 네, 그렇습니다 백조의 호수같은 여신 업그레이드된 여신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미주향 포토타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미주향 이트로 끝나면 얘기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포즈, 오 사 사 천천히, 천천히 자, 이 2 1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주향의 포즈는 마르지 않는 생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흐흐흐 자, 이제 괜찮아요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아, 이너공주부예요 자, 갑니다 포즈 하나 둘 셋 아, 이대로 조각을 만들어 보이고 싶어요 네, 아, 조각상으로 해도 전색이 없을 정도예요 셋 넷 다섯 마지막 오늘 첫사랑 포즈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데 첫사랑이 생각나는 네? 아 한 거였어요? 그럼 제일 대표적인 첫사랑 포즈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포즈 갑니다 삼 그렇죠 머리를 쓸어넘기는 나의 첫사랑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점프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있나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콜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머릿결이 아름다운 나의 첫사랑 미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쥬사슨 조심히 가세요 네 말씀하셨고요 자 다음 주제 이렇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우리 꽃게이 케이안 만나보겠습니다 오세요 자 케이안 항상 언제나 너무나 다소곳하고 등장하십니다 포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계속 갈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둘 셋 넷 오오 오늘 케이안 욕심 많이 보여주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첫사랑이 생각나는 듯한 포즈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둘 네 두사랑은 댄스팀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네 댄스부 동아리에 아주 기가하셨습니다 자 우리 케이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세분 남았습니다 진양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진양 들어오시죠 자 우리 명은양 어서오세요 네 항상 또 이렇게 애교가 있는데 이렇게 쇼케이스 장소에서는 아 또 시크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는 포즈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 갑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예쁘게 사랑스럽게 러블디즈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나요? 진양 둘 하나 마무리하고요 자 첫사랑 포즈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부담스럽겠지만 가보겠습니다 첫사랑이 생각나는 포즈 하나 둘 셋 삼 아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일 수고하셨습니다 진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정양 준비되셨죠? 네 수정양 예인양 두 분 남았습니다 수정양 어서 들어오세요 자 얼마전에 복면가왕에 또 콩치파치로 나오셔서 목소리의 매력을 마음껏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 포즈 갑니다 5 하나 하나 2 1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포즈 취해주세요 수정양은 노래에 대해 너무 잘하지만 특히나 가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앨범에서도 훨씬 가성들만큼 네 발휘해주시기 바라겠구요 마지막 왼쪽 가겠습니다 5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첫사랑이 생각나는 포즈 가겠습니다 자 3 2 1 첫사랑입니다 저 불렀어요 선배 선배 네 오늘 커피 한잔 같이 할까요? 오우 머릿결 네 위조화가 또다른 느낌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정양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막내 예인양입니다 예인양 오래 기다리셨죠? 얼른 앞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인양 등장해주세요 자 자 오늘 포즈 타임에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멤버 우리 막내 예인양입니다 오늘 또 어떤 발랄한 포즈 보여주실까요? 자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른쪽으로도 포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첫사랑이 생각나는 포즈 준비되셨죠? 마지막이니까요 자 갑니다 셋 넷 첫사랑이 생각나는 포즈 준비되셨죠? 마지막이니까요 자 갑니다 셋 투 원 예인양 둘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인양 잠깐만 자리에서 대기해주시고 나머지 멤버들 다 들어오셔서 하셨습니다 넷 넷 넷 넷 감사합니다.